오늘은 당뇨병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채소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병 관리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이것이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채소 섭취가 당뇨병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상추와 환상의 콤비를 이루는 식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뇨병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KK건강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채소 섭취는 정말 중요하죠. 채소에는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하죠. 특히 당뇨병에 효과적인 채소로는 양배추, 배추, 케일, 브로콜리 같은 십자학과 채소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의 201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채소들의 풍부한 항산화물질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켜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소들은 소화가 잘한데 장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죠. 이런 부작용 없이 당뇨병에 좋은 채소로는 오이, 당근, 죽순, 상추 등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추는 당뇨병 환자에게 안성맞춤인 채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하죠. 게다가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성분 덕분일까요? 상추의 놀라운 비밀이 궁금하시죠? 상추에 숨어있는 혈당 조절의 비밀부터 다른 채소와 차별화되는 상추만의 장점까지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면 상추의 놀라운 효능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상추가 당뇨병에 왜 좋은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상추에는 식이소묘가 정말 풍부합니다. 이 식이소묘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3년 한양대학교의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상추의 식이소묘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상추에는 혈당 조절에 숨은 영웅이 따로 있답니다. 바로 락투신이라는 성분인데요. 락투신은 상추의 백색 유액에 포함되어 있는 쓴맛 성분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이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해 식후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혈당 조절의 보디가드 같은 존재죠. 게다가 락투신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상추에 이런 능력까지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에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상추 하나에 이런 능력들이 모두 담겨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추는 GI와 GL 수치가 아주 낮아 당뇨병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GI 지수는 23, GL 지수는 100g당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치는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포만감을 길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상추는 이렇게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특화된 채소입니다. 다른 채소들과는 차원이 다른 혈당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상추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물론 다른 질병까지 예방하는 놀라운 효과가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2014년 전남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상추는 항균, 항염증 효과로 면역력을 높이고 각종 감염증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베타카르틴 같은 성분이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으니 상추는 정말 슈퍼푸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추가 당뇨이 좋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식이섬유, 폴리페놀, 락투신 같은 성분부터 GIGL지수까지 상추는 당뇨병 환자를 위해 태어난 채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질병 예방 효과까지 있으니 정말 건강에 좋은 채소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상추를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볼 시간인데요. 상추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조금 다른데요. 먼저 생으로 먹는 것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추를 생으로 먹으면 열에 약한 비타민 C와 엽산 같은 영양소의 파괴를 막을 수 있거든요. 2010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상추를 생으로 먹었을 때 항산화물질의 함량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싱싱한 상태 그대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상추를 익혀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익히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더 잘되고 일부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특히 베타카르틴은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물로 해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만 열을 오래 가하면 영양소 파괴가 커지니 살짝만 데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쌈으로 먹는 거죠. 한국인에게 상추는 쌈 채소로 먹는 게 가장 익숙할 텐데요. 이게 당뇨병에도 정말 좋습니다. 2013년 한국식품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고기를 먹을 때 상추 등의 채소를 함께 먹으면 고기에 있는 포화지방 흡수를 막고 식이섬유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그러니 삼겹살 먹을 때 상추쌈 싸 드시는 건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밖에도 상추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무궁무진해요. 샐러드는 기본이고 입으로 주먹밥을 싸먹어도 되고 김밥 속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그럼 상추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좋을까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g 정도 약 12장을 드시면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그보다 더 드셔도 좋은데요. 다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나눠 드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상추와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병 관리 효과가 2배로 늘어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달걀인데요. 달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또한 달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답니다. 여기에 상추에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혈당 상승을 더욱 느리게 해서 당뇨병 관리의 최고의 조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아보카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되고 혈당이 효과적으로 조절된답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식이섬유는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상추와 아보카도의 만남은 당뇨병 관리의 환상의 궁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견과류에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죠. 견과류의 지방은 포화 지방이 아닌 불포화 지방이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답니다. 또한 견과류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추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의 시너지 효과로 혈당 관리에 더욱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추, 달걀, 아보카도,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당뇨병 관리에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에 과일 몇 조각을 더해 샐러드를 만들면 금상첨화겠죠. 식전에 먹으면 식후 혈당도 잡아주고 한 끼 식사로도 그만입니다. 상추가 당뇨병 관리에 얼마나 좋은지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무턱대고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상추도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한의학에서는 상추를 차가운 성질의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상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추를 먹을 때 양을 조절하거나 익혀 먹는 것이 좋겠죠.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추가 당뇨에 얼마나 좋은 채소인지 알아봤는데요. 상추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특히 락투신까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는 채소가 됩니다. 생으로, 나물로, 쌈으로, 샐러드로 다양하게 즐기면서 궁합식품들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좋은 상추로 건강하게 당뇨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K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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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